숨길 필요는 없겠지. 당신을 감시하기 위해 입사했어. 사람을 너무 쉽게 믿지 마. 불행한 사고가 터지기 전에 이 자리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게 좋을 거야. 당신이나 대장이나 혼자 너무 많은 짐을 짊어지려 하고 있어. 흠. 나와는 떨어져 있는 게 좋아. 괜히 화를 입을 테니까. 당신과 이런 자리에서 마주 볼 수 있는 것도 내 운명이겠지. 당신의 미래? 그건 회사 아래층에 사는 점쟁이에게 묻도록 해. 아, 안 돼 말이지. 이 눈에는 가끔 보여선 안 될 것들이 보이거든. 절대 뭐 때문에 찬 게 아니야. 절대로. 그래. 당신에게 금기란 넘어서라고 있는 거겠지. 왜 이런 기운도 안 좋은 터에 자리를 잡았는지 모르겠군. 이것도 계획의 일 아닌가? 손버릇은 고칠 생각이 없나 보군. 마음대로 해. 당신은 어차피 무슨 일이 생겨도 걱정 안 할 테니까. 당신을 보고 있으면 신경 쓰여서 견딜 수가 없어. 그렇게 많은 실패를 겪고도 어떻게 평온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일은 동사무소에서 많이 해봤어. 도장? 내가 도장을 어디다 뒀더라. 어, 이 서류가 아니었나? 지시를 기다리지. 기다려. 금방 조용해질 거야. 저주를 우습게 보면 이렇게 당하는 거지. 내가 아니었어도 어차피 오늘 끝날 운명이었어. 장난질 같은 수작에 노란하다니. 불길한 예감은 예전부터 빗나가지 않았어. 제대로 찾아온 거겠지? 방해는 용납하지 않아. 사연 있는 물건은 아니군. 날붙이 다루는 법은 어릴 적부터 익숙했어. 녹이 슬기엔 아직 이랬지. 배신? 진정한 리더라면 그런 건 언제든지 각오하고 있어야 하지 않겠어? 그 모든 징조들이 오늘을 가리키고 있었군. 그래. 장래에 기다리는 고난들을 당신이 어떻게 헤쳐나가나 지켜봐 주겠어. 기대를 쳐버리지 마. 파멸을 자초하는군. 호의는 성의로 갖겠어. 떠돌이에겐 그게 최선이니까. 잊지 마. 나와 당신이 어떤 관계인지. 흉흉한 이야기는 여기서 그만하지. 아, 안 돼 말이지. 이 눈에는 가끔 보여선 안 될 것들이 보이거든. 절대 뭐 때문에 찬 게 아니야. 절대로.